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카이브 오디오사에서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튜브 타이저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먼저 플러그인 왼쪽부터 보면 디스토션 항목이 있는데 이 노브를 이용해서 디스토션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아웃풋시에 링크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자동으로 감쇄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 보면 세 가지 튜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각각 다른 사운드를 내줍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켜자마자 독특한 커브가 만들어지고 펜토드는 이런 모양, 아이언은 또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각 모드마다 다른 커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트라이오드 같은 경우는 2, 3, 4, 5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주로 홀수가 메인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토드도 약간 모양 바뀌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깔끔한 배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각 튜브에 따라서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지 간단하게 적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컴프와 톤 항목이 있는데 컴프는 말 그대로 이 친구를 컴프레이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항목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톤을 이용해서 고음과 저음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한번 돌려 볼게요 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음 쪽이 올라오는데 저음 쪽도 같이 독특하게 이렇게 바뀌죠 이번엔 저음 쪽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고음 쪽이랑 여기 백 근처가 이렇게 감쇄가 되고 있습니다 펜토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독특하게 구조가 바뀌고 있고 아이온도 이런 식으로 가 모드에 따라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해서 한번 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참고로 믹싱 때 필요한 다양한 이펙트들의 정확한 개념과 실전 훈련 방법들을 배우려면 단기 믹싱 마스터링 클래스나 엔지니어 마스터 클래스를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이트 주소나 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이드 체인 필터가 있는데 플러그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타입이 있는데요 얘는 홀수나 짝수 배움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홀수 쪽으로 돌려 볼게요 돌리면은 자 지금처럼 홀수 쪽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짝수 쪽이 빠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에 짝수 쪽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짝수의 경우에는 짝수 쪽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보면 믹스 노브가 있어서 편리하게 패럴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자 플러그인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것부터 슝타임 킥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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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쯤이면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베이스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것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것부터 이번엔 드럼이랑 베이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러그인은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한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